1번은 되게 쉬워요. 사람 타고난 본성 선하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욕망을 지으니까 사람은 소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현명한 군주가 예를 만들어. 그럼 이 현명한 군주는 어떻게 나왔냐? 스승과 법도가 없더라도 본성을 변화시킨 최초의 존재가 있거든. 그게 올해 연계위에서 되게 중요하다 했죠. 스승과 법도가 없더라도 본성을 스스로 일으킨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예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인 예. 순자죠. 그럼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규범을 내면화해야 된다. 바깥에 있는 걸 내면화시키라는 거지. 원래 얘는 외면에 만든 건데 본성 변화시켜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2번은 도가고 3번은 이거 겸해는 묵자죠.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 떠나는 것은 열반, 불교에서 하는 거고 중도는 맹자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 맹자가 여기 구방심 나와 있잖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에. 그다음 2번. 1번, 2번은 좀 평이했어요. 정부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 파기를 피할 수 있는 실행 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의 사회화가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했던 거. 그럼 케인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수정 자본주의. 국가의 큰 정부. 적극적 자유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정부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 반면에 개인들이 개별적 노력을 조정한 방법으로는 경쟁이 아주 효율적이다. 시장에서의 가격 시스템의 경쟁은 우리한테 오류 가능성을 낮춰주고 우리한테 암묵적 지식을 제공해 주잖아. 저게 성능은 이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 안 사지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격 시스템이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낮춰주는 이유는 암묵적 지식을 제공해 주거든. 하이크가 하는 거죠. 하이크의 주된 표현. 노회의 길. 계획경제, 경제계획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 관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치명적 자만. 계획이라는 건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뿐이다. 라는 거. 그럼 1번의 케이스가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다는 건 하이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유연하라 했죠. 유연하. 노동시장의 유연하. 뜸을 들인 이유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노동시장의 유연하라는 건 비정규직 많이 양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노동자 입장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말이 유연하다는 거지. 유연하다는 건 기업가 입장에서 유연하게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쓴다. 그 뜻이에요. 하이크가 잘하고 있어요. 경쟁시키는 거지. 또 정규직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했던 미생 이런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웹툰 이런 데서.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하이크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유효수의 창출을 위해 투자 정책을 세워야 돼. 투자의 사회와. 이게 케이스가 할 말이죠. 사적 소유권. 4번 5번은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인정.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이죠. 옛날부터 나왔던 거. 정답은 3번이에요. 케이스가 할 말. 그 다음 3번 문제는 이제 틀린 분들 잘 보시면 고대.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친과 모자람에 의해. 이거 출제할 수 있다 했죠. 절제는 지나친과 부족함에 의해 파괴되는 거. 선지 나올 수 있어요.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은. 그럼 올바른 이성이 규정한 게 뭐냐.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을 수 없다 했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품성적 덕까지 갖춘 사람이지. 품성상태. 그게 품성적 덕이죠. 품성상태 아니라 했는데 행복. 행복은 영혼의 품성상태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에 따르는. 영혼에 따르는 덕. 그걸 가져다 이야기했던 거죠. 덕을 발휘하는 것.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행복이라는 것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지. 어떤 영혼의 품성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최고선. 품성상태는 품성적 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 그런데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도 뛰어나긴 해. 품성적 덕을 아직 갖추진 못했지만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자제력이 있거든. 그 실천적 지혜는 무엇으로 형성되냐. 이성에만 관계되어 있다고. 이성. 머리로 아는 것. 교육받아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 건 뭐냐. 자유지를 발휘하는 거잖아. 자발성. 그거는 품성적 덕에 관계되는 거지. 자제력. 아크라시아 기억나세요? 니코마크스 7장의 가장 중요한 자제력이 없음. 아크라시아. 자제력 없는 상태를 극복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 자제력 없는 사람은 반쯤 나쁜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은 실천적 지혜는 갖추진 못했지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후회할 줄 안다고. 그런데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자제력도 아예 없어가지고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 방종하는 사람 아예.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테스아 했던 이야기죠. 그럼 1번에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른 삶을 통해 시선될 수 있는가? 을은 그렇다면 누구냐 봤더니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이 반대편에 서 있다. 이거 보통 아우렐리우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명상록에서. 스토학파.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인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더라도 고대 사상가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토학파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우렐리우스가 주로 한다고 잘. 스토학파인데 스토학파도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 그 덕에 따르는 건 뭐예요? 스토학파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 여기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둘 다 예스죠. 그다음 2번.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의지의 자유에 따른 내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건 스토학파 걸고 출제한 거지. 스토학파 이건 예스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지금 여기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는.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을 발휘하면 상황에 따라 상황에 걸맞는 태도를 할 수 있지.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야 하는 태도가 변화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주된 출제는 여기다 하는 거라고 지금 문제 풀 때. 3번.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 이렇게 건 거지. 그러면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어떤 삶이냐? 덕은 두 가지잖아.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지성적 덕은 머리로 배우는 것. 지적 탁월함. 품성적 덕은 성격적 탁월함. 지성적 덕은 아까 뭐라고? 이성에만 관계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도 뜯었잖아. 영혼 중에 이성적 부분이 있고 이거 기억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이성적 부분이 있고 비이성적 부분이 있고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성적 덕.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명령을 따르듯이 이성을 나누어 가지는 부분이 비이성적 부분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동물적인 부분. 영향성장이 아니라 감각, 욕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게 품성적 덕이 됐잖아요.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성에만 관련된 게 지성적 덕이지. 그러면 덕 있는 삶의 실현 중에 지성적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어떤 사람이 지성적 덕이 있어. 그 지성적 덕이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자유의지를 걸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만 관계되어서도 할 수 있다. 덕 있는 삶을. 행복을 실현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근데 덕 있는 삶의 실현이 됐잖아요. 이미 2022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영혼의 탁월함, 탁월성 발휘하는 것. 행복이라는 건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개념을 조언한 다음에 이번엔 덕 있는 삶의 실현을 물어본 거야.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실천적 지혜에 따르는 삶.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럼 모든 조건은 자발성 영역 안에 있는가? 아니? 이성의 영역에만 있어도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다음 4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이거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하고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용기라고 이야기했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더니 스토학파는 두려움, 쾌락, 공포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은 감정이라고 연계 규제 날개에 써놨다 했잖아. 쾌락, 공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출제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 같으면 보라 했잖아요. 연습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데 위로 갔더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네 여기는. 노내도. 그다음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노력해야 하는가 스토학파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죠. 세계시민주 입장에 따라 아리스토테스도 하고 둘 다 예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죠. 이렇게 좀 올해의 시험지는 개념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봐야 돼요. 그럼 excel 만큼 계속 고려의 시험 아멘